하몽이 다양한 개들이 있는 상황에서 큰 개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개들이 상당히 많죠. 하몽이보다는 전부 다 큰 친구들입니다. 인사하는 과정에서 하몽이는 개가 나올 때, 처음 만나는 개가 있을 때 다소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긴장을 좀 하기 때문에 처음에 개를 만날 때는 좀 긴장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적절히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. 긴장을 하기 때문에 과하게 흥분하면서 뛰어오는 애들, 이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하몽이가 방어적으로 으르릉한다든지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염두를 하고 개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.